반갑습니다. 철학이야기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맹자, 맹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그의 명성에 비해 오늘날 그의 생에 대해 남아있는 문헌이 별로 없습니다. 사마천 4기 열전의 맹자 순경 열전이나 한시 외전에 짤막한 일화 몇 편들이 전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한 성선설이나 왕도정치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우리가 맹자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중국 산둥성 남부지역의 추나라에서 맹격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맹가, 자는 자여 또는 자거이다. 선비 집안이었다고는 하나, 그의 나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민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가난했다. 그가 나중에 비참한 생활 속에서 지내는 서민들에 대한 동정과 천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명감이 일찍부터 싹틀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린 시절의 환경 탓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급시의 헌신적인 사랑과 훈도 속에서 성장하였다. 저번에도 말한 바처럼 중국에서의 자자는 서양에서의 라삐나 우리나라의 선생님에 해당하는 존칭어입니다. 공자 역시 본래 이름은 공구였으나 그를 추앙하여 공자라는 존칭어를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맹자도 본래 이름은 맹가였으나 후대에 존칭어인 자자를 붙여서 맹자가 된 것입니다. 맹자가 태어난 추나라는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서 맹자의 학문적 배경에는 공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구롭게도 공자와 맹자의 삶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아 속에서 자란 것이나 먼 훗날 맹자도 주유천하를 하게 됩니다. 맹자가 위대한 사상가로 거듭나게 된 배경에는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가 바로 어머니 급씨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맹모삼천지교나 맹모당기지교와 같은 일화들은 모두 어머니의 영향력과 관련된 일화들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그의 집은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장사 지내는 일이었기에 맹자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며 놀곤 하였다. 이런 모습에 놀란 어머니는 이곳이 아이들을 기를 곳이 못된다고 판단하여 시장 근처로 이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 맹자 어머니는 다시 글방 근처로 이사를 하였다. 여기서 맹자는 공부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고 그제서야 맹자 어머니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고 한다. 흔히 맹모삼천지교로 유명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아마 맹자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맹모삼천지교일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아이와 손을 잡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맹자의 어머니인 급씨이고 어린아이가 맹자의 어릴 적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맹자는 서성의 권유에 따라 노나라 곡부로 가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서 유계를 배웠다. 그는 항상 공자를 공경하여 공자와 같은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얼마 후 말을 타다가 떨어져 팔을 다쳤을 때 어머니가 그리워 공부를 중단하고 고향집으로 갔다. 그때 비단을 짜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배울 것을 다 배웠냐고 묻자 이에 맹자는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할 것을 어찌 그동안 배웠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를 칼로 끊으며 말하기를 내가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마치 내가 여태껏 짜던 이 배를 끊는 것과 같다. 라고 하였다. 이에 크게 깨달은 맹자는 바로 돌아가서 경서를 모두 통달한 후에야 고향을 다시 찾았다고 한다. 이것이 맹모당기지교이다. 흔한 오해로 맹자를 공자의 제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은밀하게 말하면 맹자는 공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이고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입니다. 시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공자와 맹자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둘이 만날 수도 만날 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맹자의 서성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사는 공자가 주유천하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 후학들을 양성할 때 자로, 자공, 아내와 같은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사는 먼 훗날 주위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을 편찬했을 때 이 중용책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맹자는 서성인 자사 밑에서 유괴를 배웠습니다. 유괴는 시, 서, 예, 악, 어, 수를 말하며 이는 저번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시는 시를 짓는 것을 말하고 서는 글쓰기를 말하며 예는 예절 교육을 말하고 악은 음악 교육을 말하고 어는 말타기 교육을 말하고 수는 수학 교육을 말합니다. 저는 맹모 단기지교 일화를 들었을 때 조선시대에 한석봉이 생각났습니다. 글공부에 실증이 난 석봉이 한밤중에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촛불을 끄고 너는 글을 쓰라 나는 떡을 쓸 테이니 이후 다시 촛불을 켜니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은 가지런한 데 비해 한석봉의 글씨체는 엉망인 것으로 깨달은 바가 컸던 석봉이 다시 글공부에 매전했다는 이 일화는 아마 맹모 단기지교의 일화를 각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영의 한시 외전에 의하면 맹자가 신혼시절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방문을 여니 아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어깨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맹자는 다시 그 방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맹자의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어머님 저는 부부의 돈은 안방에서는 걸리는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안방에서 어깨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서방님은 그러한 저를 보고 얼굴빛이 변하면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서방님의 행동은 저를 아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의 방에 묵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맹자가 어머니에게 아내가 무례하여 내쫓아야겠다고 말하자 맹모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물었고 맹자의 대답을 듣고 나서 말했다. 그것은 내가 무례한 것이지 내 아내가 무례한 것은 아니다. 오래 말하지 않았더냐 대문에 들어갈 때는 누가 있느냐고 묻는 법이고 대청위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기침 소리를 내는 법이며 또 방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앞만 보고 남의 좋지 않은 점은 보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기척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다리를 뻗고 앉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니 이것은 내가 무례한 것이지 어찌 내 아내가 무례하단 말이냐 또한 내가 무례한 것은 너에게 예법을 잘 가르치지 못한 내게 죄가 있으므로 그 벌은 내가 받아야 한다. 고 훈계했다. 맹자는 어머니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아내에게 잘못을 사과했다. 공자에서 보았던 것처럼 맹자의 삶에 있어서도 아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유가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고지식한데다가 경제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행동 하나하나에는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가치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유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여자들의 행동이나 생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 초기는 대단히 험난한 시기였다. 공자가 활동했던 춘추시대보다 혼란이 더 심했다. 봉건 체제 내의 하극상이 매우 잦아졌고 민중에 대한 수탈이 크게 달했다. 맹자의 표현처럼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죽이는 자가 있고 자식으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있다고 한 것이나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한 것이라든지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며 풍년에도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침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은 탐욕을 부리고 무심하게 이를 때 없었다. 왕들은 앞다투어 정벌을 일삼아 백성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몰아넣었다. 제후들이 서로 배신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예의 같은 것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한마디로 왕들의 끝없는 사치와 탐욕 수탈만을 일삼는 학정 가실 줄 모르는 침략적 야역과 보복주의로 끝없는 전쟁의 위협과 부정부패에 신음하였다. 그런 가운데 점차 몇몇 세력이 있는 제후들에게로 힘이 모이기 시작했다. 저번 시간에도 춘추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기원전 403년경 진나라가 위나라와 조나라 한나라로 분열되는데 있습니다. 주나라의 봉군체제에 따르면 중앙에는 천자가 있고 그 밑으로는 제후 그 밑으로는 대부와 같이 상하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천자는 왕이고 오늘날 치면 대통령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후는 도지사쯤 될 것이고 대부는 시장이나 군수쯤 된다고 보면 이야기가 편하실 겁니다. 주나라 시절에는 천자와 제후 제후와 대부 사이에 철저한 상하위계 질서관계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천자가 연례행사 때 8일무와 같은 공연을 할 수 있었다면 제후가 주최하는 연례행사에서는 8일무를 쳐서는 안됩니다. 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집을 지을 때 천자가 100평의 정도의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제후는 그러한 100평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제후보다 대부는 더 작게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를 지켜가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군대로 치면 이등병은 절대 PX를 갈 수 없고 한 1병쯤 되면 선임에 선임에 같이 동행하에 PX를 가게 되고 상병 이상이 되면 혼자도 스스로 갈 수 있다. 청소를 할 때도 이등병은 무릎 꿇고 마른 걸레질을 한다든지 밀대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은 1병쯤 되면 할 수 있고 빗자루를 잡으려면 한 상병이 돼야 되고 이런 식의 비슷하게 천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제후가 누릴 수 없고 제후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대부가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절차들이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자와 제후 제후와 대부 사이에는 옛적 질서에 의해서 상하위계 질서 관계가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자의 인명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를 흔히 천자가 제후를 봉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천자의 옥세가 찍힌 인명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제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나라의 봉건질서가 춘추전국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와해되기 시작하고 기원전 403년경이 되면 진나라의 제후가 내부 반역에 의해서 조나라와 위나라와 한나라로 산분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대부가 제후의 반란을 일으켜 성공을 하게 되고 진나라 제후는 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당 천자는 반란을 일으킨 세 대부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과 절차였으나 주나라 왕실의 힘과 권위가 워낙 약하다 보니 이 각각의 대부들에 대해서 제후로 봉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천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주변 제후국들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자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제후들이 왕이라는 용어를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용어였습니다. 제황공 진문공 등과 같이 공이었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가 되면 제선왕 양해왕 등과 같은 스스로를 왕으로 지칭하는 제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후들이 스스로 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주변국들 사이와의 관계가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전쟁이 잦을수록 백성들의 삶은 피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후들 사이에서 승자들이 생기고 패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전국시대의 마지막 7개의 제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전국치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처럼 혼탁한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극도로 혼란하고 군웅할거하던 전국시대는 각양각색의 사상가들을 등장시켰고 맹자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한때 그는 제나라의 직문 아래에 직하학파에 속하기도 하였고 제나라의 관직에 있기도 하였으나 곧 그만두고 공자와 마찬가지로 주유천하를 했다. 그는 임금이나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제선왕 등문공 양해왕 등과 같은 일부 임금들에게 질서회복의 기대를 걸기도 하였다. 그들은 맹자의 뛰어난 말솜씨에 걸려들었으나 맹자의 말대로 실천하려 하지는 않았다. 맹자는 부국 강병책을 주장하던 다른 사상가들은 달리 인의에 기초한 왕도 정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왕들에게 환영받던 합종책과 연행책 같은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던 것이다. 맹자는 기원전 320년부터 약 15년동안 각국을 유세하고 돌아다녔으나 자기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자 기원전 312년경 그의 나이 59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에만 전념하다가 기원전 289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맹자는 극도로 혼란하고 구능할가하던 전국시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왕도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15년동안 제손왕 등공 양회왕 등을 찾아갔지만 결국 그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고 결국 8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주장했던 왕도정치가 뭐냐 왕도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왕도정치는 인의에 입각한 정치이다. 통치자가 백성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자의 첫장에서 양회왕이 선생님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저를 찾아주셨으니 역시 우리나라에 무슨 이로운 일이 있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양양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께서는 오직 인의를 말씀함에 그칠 것이지 왜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억으로 세기를 박은 내용은 왕도정치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가벼운 존재로 보고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도 바꿔야 한다는 민본주의적 혁명 사상을 주장하였다. 맹자 당시의 군주들은 부국 강병 체계만 진력하여 폐도로서 백성을 다스렸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왕도로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폐도정치가 무력과 강압에 의존하여 다스린다면 왕도정치는 덕으로 다스리는 덕지인 것이다. 무력으로 인을 가장한 것을 폐도로 하고 도덕으로 인을 실행하는 것을 왕도로 한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며 힘이 부족하니까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서 복종하는 것이다. 예컨대 70여 제자들이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 이상으로 맹자의 생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